실제로 여러분들이요. 이런 책을 하나 보시죠. 맞다 틀리다 여러분이 하시죠. 보면서. 이건 이치에 맞군. 이건 이치에 안 맞군. 결국 이게요.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 뿐이에요. 양심에서 뭐라 그래요? 자명이라고 하면 맞다고 생각합니다. 찜찜 그러면 아니라고 생각해요. 결국 이 진리 판정을 누가 해주냐면 양심이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지금 이게 말이 맞는 것 같은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라도요. 내가 찜찜 그려버리면 이제 혼란스럽습니다. 왜 찜찜하지? 자기 설득이 안 돼요.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야. 해도 찜찜한 걸 어떡해요. 찜찜. 찜찜 내면에서. 자기 내면 설득보다는 끝이에요.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양심이 자명하다고 하고 찜찜하다고 하는 그 소리에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결정하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결국 사물의 원리를 탐구한다는 건 내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. 그게 맞다고 하느냐 찜찜하다고 합니다. 아인슈타인이요. 상대성 이롱 찾아냈을 때 어떻게 찾아냈냐. 직감으로 찾아냈다고 했어요. 그런데 그 직감, 직관을 뭐라고 했냐면 양심이라고 했어요. 아인슈타인. 내 안에 우주의 창조성의 원리가 있는데 그게 사람한테 있는 양심인 것 같아. 그래서 그 양심이 맞다고 하는 게 우주가 맞다고 인정해줬다는 거죠. 그런 식으로 나는 찾았어. 추론을 통해서 찾아낸 게 아니야. 직관으로 찾았어.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직관을 양심으로 연결 지어요. 아인슈타인도 철학자 다 되신 거죠. 그래서 그 이치를 아는 분들은 분명히 이걸 실감나게 느끼실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마음을 비워야 되는 게 내가 욕심에 꽉 차 있으면 사물의 원리도 알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. 왜? 내가 욕심에 가득 차 있는데 사물의 원리를 알아낼 수 없는 거예요. 내가 마음을 비우고 자명한 걸 수용할 수 있는 상태라야 자명한 사물의 원리를 이렇게 사물을 갖다 댔을 때 자, 사물을 갖다 대는 거죠. 이 안에 원리가 내재되어 있지만 사물을 갖다 대는 거죠. 그러면 결국 내가 알아내는 건요. 이 사물의 원리라기보다는 이 사물에도 원리가 있겠지만 내 마음 안에 있는 원리를 알아내는 거예요. 저거는 저거겠군 하고 내 마음에서 답이 나와요. 그래서 주자의 주장은 뭐냐면요. 주자학자들이잖아요. 주자의 주장은 사물을 연구해서 내 마음 안에 있는 원리를 알아낸다는 거예요. 사실은 우주 만물의 원리는 내 마음 안에 이미 다 있고 희공을 초월한 내 본성에 다 새겨져 있고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있고 그런데 이걸 연구해야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우주를 조금씩 이해하는 거예요. 내 안에 있는 본성에 어떤 진리가 들어있는지는 내가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바깥 사물을 빌려다가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진리를 알아내요. 이게 주자학의 기본입니다. 왜? 내 안에 우주의 진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. 왜? 내 안에 신성이 있기 때문에. 그 신성이 우주의 근원이고 내 안에도 우주랑 똑같은 태극 신성이 있기 때문에 진리는 내가 품고 있는데 품고 다니면서 나는 모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연구를 해야 알아내는 거예요. 연구를 해서 저쪽에 있는 걸 알아낸 게 아니라 저쪽과 나랑 똑같은 그 태극이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안에 내면의 양심의 소리를 통해 진리를 알아내요.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군. 내가 경험하는 것은 수많은 인간 군상들 뿐이죠. 그걸 경험하다가 알아내요. 내 안에서 원리가 나와요. 경무를 했더니 지혜가 얻어져요. 어떻게 얻어져요? 사람은 인의의 지혜야 되는군. 안에서 나온 거예요. 이게. 내 안에서 자명하대요. 자기한테 인가 받아야 돼요. 자기 양심을. 이 말이 맞습니까? 자명 자명 자명. 자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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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정 정신을. 아멘